네 장대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장대장TV는 어떻게 시점을 잘하고 계시나요? 제가 뭐 유튜브를 본지가 얼마 안 됐지만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? 네 영상 계속 보고 좋은 말씀 감동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질문이 있으신가요? 네 저 대구에 살고 있고요 전세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방촌동에 경북 금성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쪽을 제가 생각하면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고민을 하면서 혹시나 뭐 크게 의미가 없다면 뭐 다른 수도권이라도 전문가 분한테 여쭤보면 안 좋겠나 네 네 그래서 요새 또 유튜브도 계속 보고 있고 또 용기를 내서 용기를 잘 내셨습니다 보유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? 수입예? 아니 지금 얼마 있는지 알아야 제가 그걸 얘기를 해드리죠 아 예예예 뭐 8천에서 9천 정도에 보면 됩니다 8천에서 9천 정도? 네 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금성아파트 대구 동구에 있고 네 네 총 세대수 142세대고 43년 차입니다 네 시세가 한 8천에서 8천5백 선이네요 어 지금 매물이 나오기에는 뭐 9천 100에서 9천 5백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호가가 좀 올라간 모양이네요 호가는 네 어 근데 제가 이걸 그 이제 지금 재벌축이 어떤 단계라고 얘기하던가요? 관리처분 인과전이라고 하는데요 아 관리처분 인과까지 갔어요? 아니요 나진 않고 지금 1차까지 회의했고 2차 주민동인서 50%를 받아야 되는데 11명 정도 참석을 안 해서 또 다음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고 또 이게 또 소규모 재건축이라서 관리처분은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들도 들리고 그렇고 지금 사업 시행 인과는 지금 난 상태고 아마 그러면 이걸 사면은 네 몇 병대를 얼마 냈고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던가요? 이거를 사면은 저 한 40제곱미터 또는 43제곱미터이고 네 이 한 가지만 있고요 네 그 추가 분담금이 1억 4천 정도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거의 1대1 재건축이네요 이 면적을 사서 이 면적을 지금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42제곱미터인데 42제곱미터를 받는다는 거는 1대1 재건축일 가능성이 큰데 아 그래요? 근데 1억 5천을 내야 된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매매 금액보다 매매 금액은 9천만 원 주고 사는데 1억 5천을 낸다 총 2억 4천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글쎄 그러면은 네 그걸 지금 내실 만한 여력이 되시나요? 1억 4천이요? 네 그거는 뭐 중도금 대출로 가면은 뭐 고정도까지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자를 냈고 대출 이제 중도금 대출로 나중에 분양이 돼서 간다면은 네 제가 이제 그 원리금 뭐 이렇게 해서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정도까지는요 제가 이 그 접수를 해줘서 보니까 세대당 대지 평균 대지 지분이 네 한 9.8평 그러니까 10평이 좀 안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얘기지만 네네 내 건축물의 그 아파트나 집을 살 아파트를 살 때는 빌라나 이런 걸 사면 대지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네 땅 내 거 내 땅이 얼마만큼 있냐 이 땅이 많아야 어떤 건축물은 이제 낡아지니까 많아야 이게 그 식객이 좋은 거거든요 네 어 지금 여기는 그 옆에 있는 바로 그 아파트를 보면 방촌의 청구타운이라고 바로 옆에 있네요 예 그 아파트도 혹시 알아보셨어요? 거기는 아직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거기 대지 지분이 거의 두 배에요 19.2평이네요 아 그쪽이요? 생긴 대지 지분이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는 그러면은 그 얼마 하느냐 대지 지분은 거의 두 배인데 여기 지금 17평하고 25평이 있는데 네 19평을 보니까 1억 2, 3, 4, 5천 대까지 있어요 1억 한 5천 네 그러면 대지 지분은 두 배인데 아까 그거를 9천만 원 주고 추가 분담금 1억 5천 내면 2억 4, 5천 내는 건데 1억 5천 주고 여기도 뭐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이제 31년 차니까 이제 뭐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여기가 훨씬 더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청구타워는 그게 작은 평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두 개 평균 때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두 개 평균 때가 있는데 작은 평수요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장님께서 이 아파트 보셨다고 그러니까 이 주변 아파트를 보다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런 금액대라 그러면 차라리 이 아파트를 사서 조금 낡은 아파트 좀 사시면서 아 예 재개발 지역은 너무 이제 막 그 낡은 빌라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 환경이 조금 안 좋지만 그래도 아파트는 좀 어리데도 괜찮거든요 상대적으로 아 예 대지 지분이 좀 많이 있으니까 이게 더 어떤 재테크 측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아 예 저 그러면 혹시 그 저 큰 평수 5층은 어떻습니까 큰 평수요 청구타운 예 어 이게 이제 한 1억 8천대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네 큰 평수대면은 뭐 그 여력이 되면은 좋겠죠 거기는 대지 뭐 평수는 안 나오는가 예 큰 평수 아 대지 평수 아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더 많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 예 17평하고 25평하고 전체 이 단지 전체의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9평이 넘어간다는 얘기고 아 예 그것은 사업성을 보는 기준이 되는 거고 네 당연히 17평보다 25평이 대지 지분이 더 많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예를 들자면 25평은 뭐 대지 지분이 확인해봐야겠죠 23평이 될 수 있고 17평은 뭐 한 16평 17평이 돼서 합해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9평이 아 예 제가 이 보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은 오히려 옆에 있는 아파트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 상담 잘 받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네 대구가 지금 이제 이거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 제가 그 잘 알려드릴게 어 대구가 지금 미분장이 많이 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보존 대상 지역을 해제해달라 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해제 전에 살 때나 해제 후에 살 때 좀 다른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대출도 더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지만 보존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은 그때 거주한 그때 사면은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네 취득 시점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2년 거주하지 않아도 2년 보위만 해도 비과세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12억 2억까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 되면 조금 더 대구는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시점에 네 그거 뭐 해봐야 지금 6월 달에 원인원 구토교통장관이 지금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걸 보시면서 이제 한번 매수를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대구에는 실거주는 제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거주 하게 되면은 지금 매수해도 뭐 시기는 괜찮은 시기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구가 미분양이 많이 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구가 현재 뭐 최근에 2만 가구인가를 분양을 하고 제일 많이 냈을 때 한 10여 년 전에가 2만 5천 가구인가 분양이 됐어요 아 저기 그 입주가 입주 물량이 입주가 네 근데 지금 이제 내년에인가 3만 가구가 들어와요 네 그러면은 이 공급이 엄청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조급하게 서두는 것보다는 네 쭉 주시하면서 이걸 주시하면서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대구에서 좀 많이 응원 좀 해주세요 우리 장례한테리에 네 안 그래도 예예예예 말씀들 드렸습니다 주변에 말씀들었어요? 네 구독 누르고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아 예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